이야 경과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캠핑장이 무료랍니다 무료 여기가 캠핑장이네요 경과 안에서 보떡보떡인게 아니네 멋지다 캠핑장이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있습니다 이런 캠핑장도 있었네 이렇게 멋진 곳이 무료라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야 진짜 캠핑장 앞에 보면 이렇게 식당하고 매점도 있고 저 흰색 건물 커피숍입니다 주차단가 상당히 넓고 공정화장실도 있고 아주 최상의 조건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전경은 이렇거든요 인공폭포가 있는데 바위절벽 밑에 나무들이 아주 매우 돼 있는데 캠핑장이 진짜 멋집니다 이곳 얼음골 야영장에는 해월봉이라는 해발 646m의 산도 있어서 가볍게 등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도 인접되어 있고 인공폭포도 있지만 인공폭포가 있는 바위는 실제 바위입니다 그곳에서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선셀도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또 이곳에서 영덕에 있는 옥계계곡까지는 거리가 6km 정도 되거든요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아주 관광지가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만드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